인천 YWCA와 포스코건설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학습 사이트 두근두근 드라이빙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. 두근두근 드라이빙은 두 기관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학습 사이트로 면허 취득 절차부터 학과 시험, 도로주행 관련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과 교통사고 처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했으며 모든 강의 영상은 영어와 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제공됩니다.